침대 밑이 무섭군 일단은 도라막빼 사고 갑니다 저는 지금 4점하여가지고 저쪽이 아씨 뜨겁겠구만 일단 4점하다 보니까 일단 라인전이 고통의 잔소리가 듣기 좋군 영혼이 대체 무슨 세모가 있지?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내가 미쳤다고 안가야겠다 그렇긴 해 아야 뭔가 변수가 너무 심할 것 같아서 그냥 안갈게요 고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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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 2렙이 엄청 세다는데? 샷코가 샷코가 잘한다는데? 조합상으로 봤을 땐 우리가 더 좋긴 한데 뭐야 나 일로가 안돼 저 W 켜져있을 때는 들어가면 안돼요 포구모 원래 포구모는 W가 빠진 타이밍으로 요정 들어가야되는데 아하 미니언 아하 미니언 오머 더블을 켰져 청테이프 박스님 감사합니다 아 저 이거 아니구나 박스님 감사합니다 스티커 하나 선물 감사합니다 오 탑솔킬 나이스 저런 넘어져서 터져버린거에요? 여기도 대체 무슨 세버가 있지 골 골 아하 우와 이제 안아프다 피시브 카리나 어서와 레타 찍어주고 아하 튼튼합니다 후후 마나가 지금 제가 없는 장면에서 마나를 좀 아낄게요 어 미드 조심해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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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이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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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가 어허 주신 다들 감사합니다 탔다 잘 막으신다 아 브라함님 잘 막으시네 그거 여기다 깔아야겠다 차코가 이렇게 올 가능성은 적어서 오케이 아 저기 좀 더 가다가 이렇게 꺾을 줄 알았는데 아니네 와나 관리해야겠다 무리이다 싶은거는 그냥 뒤로 빼고 하겠습니다 미드가 안보이고 저쪽은 그냥 사리기만 하는데 무조건 영원히 함께하게 될거야 아 청테이프 박스님 60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청테이프님 티커 10개 선물도 감사하구요 감사합니다 생일 선물 정말 감사합니다 아 청테이프님 청테이프님 그냥 마나가 꽤 되서 탈탈 털었어 아 탈탈 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만큼 모든 주머니를 탈탈 털고 옷을 탈탈 털어도 이만한 방송이 없다는걸 증명해 주신데 감사합니다 조은 넘어져서 터져버린거야 조은 아군이 살았어 하이! 하이! 아핰! 이게 이 영광을 홈테이프님에게 아핰! 홈테이프님 감사합니다. 그냥 고원...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다음 템으로는 라인전을 이기고 있으니까 로밍을 봐준다고 이거 이렇게 오케이 가자 순간적인 센스지 뭐 벽 뒤에서 이렇게 활짝 치는 거 브라운 같지 않았어? 어 여깄다 차코가 초반에 저렇게 게임 알려버리면 진짜 노답이거든요 아 나 스킬을 안 쓸래 퐈 Eck production criminal 아 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산거야? 어 나 산거야? 멍청한 놈들 이런 멍청한 놈들 나도 똑같은 감이 내가 더 비쌀텐데 멍청한 놈들 안녕이다 피하다가 가자 오케이 템도 요정도 나왔으니까 좋구요 일단은 리신이 진짜 하는게 많은게 좋다 자 뛰어 뛰어 이제 바텀 쭉 밀면 되거든요 어? 자취 오케이 뭐가 쭉 오케이 여기 한번 피앙 깔아주고 그리고 와드는 피차를 차치했습니다 아.. 브라우 여기다 깔아줍니다. 오 샤코 위치 파악했고요. 샤코 곧 어 어 한 번 가져오겠다. 어 시비셔 나와 아하 아 저 녀석의 소문을 듣고 3만리를 걸어서 겨우 미드로 도착했는데 아니 이미 끝났다니 아하 어 렉이 왜 이렇게 걸리냐 컴퓨터가 저런 이렇게 렉 안 걸렸는데 렉 더 걸리는 것 같다 누구의 욕분을 잡아줄 이렇게 먹어주고 안녕 저렇게 각을 보인다는 건 뭔가 있다는 거니까 무지 최고 가줍시다 오 오 공격력 차이가 진짜 심하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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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올 것 같으면서도 안하다 아하 미신이 역갱 받았는데 어 저런 넘어져서 터져버린 거예요? jong 바텀 어 코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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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랭이 요님 클리어 이렇게 해서 꼭 감사합니다 아하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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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허 어허 어허 오 저런 너머져서 터져버린거에요? 살았지요 히히히히히히히 안 죽었지요 핑계맨시지 오오 리쉿 리쉿 리치 리치 아 죽을거 아니야? 잠깐만 나는 일단 루비 아 이거 돈템을 뽑자 그냥 아 돈템 뽑기 뭔가 엄청 애매한데 아 이게 위즈도 뽑겠고 탑도 이기고 있고 화템도 이기고 있고 그냥 무난히 있는거까지 으으으으으으으음 오케이 샷코탑 용은 50초 정도 그러면은 이거 이제 먹어도 되니까 용 먹으러 가면 되죠 나이스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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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어떻게 알았어 뭐지? 엉덩이에 눈 있나? 어떻게 한거지? 어 저걸 어떻게 하라니야 어? 어 용 나왔다 용 먹자 어 간다 이거 안먹어? 그럼 나도 놀러갈래 뭐야 아이씨 나 없으려나 안 없으려나 가자 리시나 컴온 어 뭐야 미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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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침 참 수였어 까비 까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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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쏘리 야 도망쳐 도망가야 돼 이런 눈을 참치줄까 어허 갈게요 갈게요 나를 그냥 날버려둬요 가자 으우우우우우우우우.... 게임이 너무 무난하게 끝난 것 같아요 Size 무리하다가 완료되어주고 오케이, 상비전까지 가자 저기 폐하가 다질되거든요 근데 가는 건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다 죽어 아 조금, 깔다 조금, 조금 이미 게임 포기한 사람 뭔가 모르겠는데 호호 호호 이거 운명이야 나가, 어 나가 제발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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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살았습니다, 나이스 다 대주고 호호 아이고 가자 와 있어 시리우스 이거 가고 아 안 나오네 핑하 사고 이거 갈아주겠습니다 이게 왜곡이 전멸 쿨을 좀 더 짧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데 저는 이거 전멸을 다져서 쓰는 사람이어서 이거 가줍니다 이거 안 좋은 것 같은데 어느 사람이 이걸 쓰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거 괜찮나? 이랬는데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기더라고요 역시 사람은 해봐야 하는 것 같아 이겼당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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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